자, 오늘은 E4 NC6, 님조비치 디펜스의 오프닝 입문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E4 NC6 아마도 잘 보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레어한 오프닝인데요. 마스터 레벨에서는 거의 사실상 쓰지 않는데 아마추어 레벨에서, 특히 온라인 체스에서 이 수는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님조비치 디펜스의 기본 아이디어는 백이 디포가 안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거는 무브월더 트리키 오프닝인데요. 디포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디파이브로 진행되는 스카니나비안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흙이 더 좋게, 좋게 라기보다는 좀 더 좋은 스카니나비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E4 NC6에서 백의 가장 좋은 수는 NF3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디포가 왜 안 좋은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디파이브로 싸우게 되면 이게 미는 게 있고 잡는 게 있잖아요. 미는 거는 비숍으로 나간 다음에 E6, F6로 중앙 닫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중앙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F6을 엄청 빠르게 중앙 카운터를 할 수 있어요. 일종의 프렌치 디펜스에서 밝은 색 비숍이 나간 버전인데 C5 폼브레이크는 좀 늦어지지만 대신에 F6 폼브레이크가 조금 빠른 버전으로 프렌치를 들어가는 거죠. 원래 프렌치라는 오프닝이 이 비숍이 밝은 색 비숍이 못 나가잖아요. 전개가 어려운데 이거는 나갈 수 있는 버전인 거죠. 보통 F6를 킹이 중간에 있을 때 하게 되면 이쪽 대각선에 대한 체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이게 밝은 색 비숍으로 쉽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킹이 중간에 있는데도 빠른 폼브레이크 F6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은 프렌치를 밝은 색 비숍이 나간 버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잡는 것은 퀸으로 잡고 나면 스칸디나비안 디펜스라는 오프닝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D4 폰을 먼저 공격을 해서 NC3를 바로 못 쫓아내요. 퀸텍 D4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NF3로 전개하면서 지킬 때 비숍 D4 이렇게 딱 들어오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흑이 퀸사이드 전개만 3번의 수를 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수에 퀸사이드 캐슬링이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100이 조금 쓸데없는 수라도 둔다면 이렇게 두면 바로 퀸사이드 캐슬링을 한 다음에 이 폰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사실 메인진행은 지금 빨리 얘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NC3를 하는데요. 퀸이 어디로 가는 게 좋은가? H5랑 A5 둘 다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이제 H5 할 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참고로 F5도 좋아요. 그러니까 세 군데 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0이 모순 일을 하더라도 퀸사이드 캐슬링으로 D4 폰에 대한 압박을 들어가시면 돼요. D5를 하더라도 퀸사이드 캐슬 그리고 왜냐하면 D5 하고 나서 이제 E6로 다시 카운터가 돼요. 이게 핀에 걸려있어서 이걸 잡지 못하죠. 그 다음에 비숍 E2 하더라도 퀸사이드 캐슬 하면서 E5를 하게 되면 이 폰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스칸디나비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의 가장 강력한 행동은 D5가 큰 의미가 없도록 D4를 하지 않는 이제 NF3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흑은 여기서 다시 물볼더 트리키를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오픈게임으로 흑이 하고 싶으면 E5, 오픈게임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 닌조비치 디펜스 만의 라인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보통 D6로 들어가죠. D6 아이디어는 좀 간단한데요. 비숍 Z4를 이제 하겠다라는 생각을 보시면 돼요. 일종의 근데 이제 중앙을 이제 100이 이렇게 이제는 차지를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비숍 Z4를 하는 계열이 있고 이게 메인라인이고 또는 이제 나이트 간 다음에 나이트 간 다음에 이제 피안케토 또는 다시 비숍 Z4 이런 형태로 중앙 폰을 좀 나중에 쓰는 스타일이에요. 중앙을 줬다 빼앗는 오프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닌조비치라는 아론 닌조비치가 1910년도 때 전성기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닌조인디안 디펜스라던가 그런 이제 중앙을 줬다가 빼앗는 오프닝의 창시자 대가이시죠. 그래서 이 오프닝도 대표적인 첫 수부터 중앙 폰을 안 움직이는 이게 닌조비치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들어가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여기서 이제 D4 때는 D5가 세다고 알려드렸는데 NF3일 때는 D5가 좀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D4를 안 했기 때문에 이 D4 폰이 타겟팅이 안 잡히고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잡고 나서 이렇게 왔을 때 어느 쪽으로 움직이던 간에 D4 폰 자체가 공격당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뭐 비숍 Z4를 해도 되고 많이 쓰인 게 여기서는 MB5 이런 것도 돼요. 이런 공격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D5의 의미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 오픈게임으로 바꾸거나 D6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오프닝이 평생 주력으로 쓸 수는 없는데 오프닝이 잘 모르는 친구와 그리고 언제나 D4하는 친구 두 번째에서의 D4를 하는 친구를 만난다면 이렇게 트리키 오프닝을 딱 들어가주면서 이제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백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진행이 백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진행입니다. 흑이 뭐 비숍 Z4 오던 뭐 피앙캣토로 하던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중앙을 강력하게 가져가시면 또 이제 영역 이점으로 괜찮게 싸울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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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